스타벅스 주식을 사는 게 어때? 그러면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느낌이고 이자를 받으면 드디어 우와 와 물 씹다 차가워 오오 너무 이뻐 와 멋있지? 오오 날씨가 진짜 아, 어머 이거 너무 너무 슬픈 와 이거 진짜 꽃 이거 뭐야? 이거, 그거는 해살중 프레임 사운드 해살중 먹어봤어요 고춧가루 소프가 짜다 샌드위치랑 먹으면 딱 맞다 일상의 땅 지하철 지하철 빨리 가봐라 아빠 우리 롯데월드에서 올라갔다니까 빨리 올라가 봐봐 오우 무서워 빨리 올라가봐라 오우 무서워 어 나 롯데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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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 뉴욕 안녕 아빠도 해야지 아빠도 해야지 하하하하 롯데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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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households 롯데월드 동영선 부 probability 롯데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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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데ires 롯데월드 트름 롯데월드 해보자! 다른 데 가서는 이거 연결해주면 안 되겠다. 채광도 참 좋은데 화장실은 변기가 좀 작았지? 그래서 욕조도 쓸만했어. 냉장고 확인 안 해도 돼? 다 했어. 없어요. 화장실부터 갈까? 얘는 뺀 물로 안 제끼네? 다 안 제끼지 않아. 맞아 이거 안 제끼죠? 미국은. 아.. 아.. 내가 먼저 먹으려고 했어. 피자 어때? 따뜻했어? 먹으면 안 했어요. 표정이.. 엄청 커지는데? 표정이.. 너무 티미지 않았어. 맛소스 매워. 맛있어. 콜라를 마셔서 이만큼 쓴 거야? 아니면 거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? 아니 거품 때문에 하니까 거품 때문에 갖고 왔는데 오니까요. 85마일이면 곱하기 1.6하면 얼마예요? 68마일 68마일 근데 난 진짜 이렇게 휴게소가 있는지 몰랐어. 미국에. 아 너네 동네로 없어? 아니 아빠 미국 휴게소 후기 어땠시유? 미국 휴게소? 어. 좀 간단하다. 휴게소에 가자. 오늘은 걱정 안 하고 가자. 음식이 그러니깐 화장실 불 어떻게 끼나유? 불 어떻게 끼나유? 어 맞아. 화장실 너무 깨끗하다. 거기랑 비교도 안돼요. 깨끗하구만요. 가만히 가만히 계세. 화장실 너무 화장실이 안 보았어요. 화장실은 자세히 떨어져요. 화장실 더 안 좋네요. 화장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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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바로 차이나타운이다. 여기 그때 갔었잖아. 햄버거 먹은 뭔데? 뉴욕에서. 기억나? 포켓파파. 운전은 내가 했는데 둘이 왜 갱하지? 아니 잘 찾아놨어. 아빠 이거 보여줘. 와 날씨가 다음에 이 날씨는 정보로 걸어 다닐 수 있겠다. 대형 체인 마켓은 아닌 것 같다. 나 오늘 아니 4시간밖에 운전 안했는데 왜 이렇게 갱이야? 이렇게 그냥 나야 가라 가는 날은 그냥 아예 잠옷 입고 출발할래요 우리? 너무 갱한데 지금? 아 그날 갈 때는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. 오늘도 아주 편안하게 출발한 건데. 근데 되게 조화롭지 않아? 창문이 없는가? 그것은 창문이 없어. 건물 다 너무 예쁘다. 너무 깨끗해.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지? 그냥 걸어가도 다 너무 이쁘다. 뭔가 다 유럽 같다. 여기 애플. 여기 여기 말투가 다르다네. 그러네. 역사관인가? DC 히스토리 센터라고 써져. 역사관. 그러므로. 도시의 역사관이란 말이야. 근데 건물에는 저기 라이브러리. 건물에는 이 있네. 도서관이라고 써져 있네. 근데 온전신 애플이네? 도서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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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가서 좀 쉬고. 내일 구경을 해보자. 여기 워싱턴은. 여기도 너무 이쁘다. 이거 뭐야? 정설무 아니야. 제가 왜 저기. 마치. 도형물처럼 저렇게. 뉴욕보다 워싱턴이 더 좋은 것 같다. 한가하고. 한가로 있잖아. 우리 아빠도 여기가 좋지. 뉴욕보다. 뉴욕은 사람이. 오싱턴은 좀. 정자랑 도시 같고. 정자랑 도시 같고. 저는 좀 젊은 도시 같고. 아.. 여러분은.. 야채 가득이 남았지. 이런 감자들이. 이런 감자들이 막 뿐야 되는데. 조금만 보석점까지. 아빠 포켓 먹어보세요. 이거는 코리 K-POP 코케 이거는 연어, 좀 매콤 연어 코케 이거 워싱턴 맥주야 디시 브류 지역 맥주야? 응? 지역 맥주 필수나 여기 그림은 국회의사당이야? 국회의사당 여기 그림 눈이 쪼꼬에도 링크닉이 딱 그려져 있잖아 그리고 대부분이 약간 파견나온 직원들이었다고요? 다들 바쁘다더니 취미까지 완벽히 해 나만 너무 게으르게 사는 걸까 억지로 몰아둬 써내네 한참 고민하다 적어낸 글